안녕하세요. 고수양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온 6급 수준의 사활, 흙이 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폐가 되면 실패입니다. 여러가지 재미있는 모양이 나오니 잘 알아두시면 이 기력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먹여치게 하면요. 또 한번 먹여치고요. 막아 놓으면 이 모양은 폐가 됩니다. 폐로 살아야 되겠죠? 아, 흙이 좀 부담이 가죠? 이거 지금 백은 꽃놀이 폐입니다. 그래서 안되겠습니다. 흙이 실패예요. 여기서는 어떤 수가 있느냐? 먹여치는 수가 아니고 이렇게 젖힙니다. 젖히는 수가 이제 좋은 수인데, 백이 여기서는 정수는 잡아야 돼요. 이때 먹여치게 해서 이렇게 따면은, 자, 이렇게 사궁도로 살게 되죠? 그런데 백이 이제 좀 욕심을 부리고 이것까지 살리고 싶다고 이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흙이, 아, 이것만 살면 된다 하면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사라지죠? 잡으러 못 오죠? 잡을 때 살면 되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흙이 어떤 수가 있느냐?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가는 수가 있어요. 나가서 있는 수. 만약에 백이 잡으러 오면은 흙이 놓고요. 단수 질 때 같이 쳐서 포절수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백도 이제 버티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젖혀서 버티는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흙이 막아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폐가 됩니다. 백도 부담이 가죠? 이렇게 폐가, 폐로 후절수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한 수가 늘어진 흙이 좀 여유가 있는 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절수가 있고,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이렇게. 나 폐도 싫다? 이것만 살면 이긴다면 이렇게 두시고요. 아, 나는 이것만 살아서 안되겠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어가지고 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흙이 한 수가 여유 있는 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원 6급 수준의 사활, 흙이 사는 방법, 후절수까지 나오죠? 예, 이런 수를 알아두시면 기력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